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볼 댄스입니다.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. 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앞으로 두 번 걸어가실 거예요. 오른발, 워크, 생발, 워크 오른발, 배놓고 키보드 2분에 1턴 한 번 더 해서 12시로 돌아갑니다. 돌아오셔서는 V스텝 오른발 아웃, 왼발 아웃 인, 인, 힙 롤링 맨쪽부터 오른쪽으로 두 번 1, 2, 3, 4, 5, 6, 7, 8 두 번째 섹션 위브 스텝 오른발 사이드, 비하인드 사이드 왼발 클로스 오른발 오른쪽으로 뒷 스텝 왼발 슬라이드 왼발 척풀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에 1턴 가십니다. 스텝 위브 스텝 오른발 척 오른발 위브 스텝 오른발 위브 스텝 위브 스텝 오른발 힐 스위치 힐 포워드 터치 투게더 왼발 힐 포워드 터치 투게더 오른발 앞으로 쉬고 바디 롤 상체에서 하체로 바디 롤 1, 2, 3, 4, 5, 6, 7, 8 라스트 섹션 오른발 백 코스터 백 스텝 투게더 포워드 왼발 포워드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2분에 1 힐 하시면서 오른발 포워드 킥 고개 중심 왼발 오른발 백 코스터 왼발 사이드 라이브 커버 포워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8 5, 6, 7, 7, 8 1, 2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